일단 교재를 펼쳐보시죠. 교재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2페이지. 이쪽. 자 국계법인데 국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년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에요. 요거. 광역도시계획. 요거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 정도 이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핵심 논점 있죠. 논점 요거. 한번 보시면 논점 1번에 있을 거예요. 1번. 논점 1번에 보시면 거기 제가 이제 핵심 논점은 복습용으로 좀 보시는 거고 이거 한 장이면 거의 반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국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인데 여기 논점은 뭐냐면요. 이 두 개를 알면 돼요. 여기는 이 두 개를 알면 무조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보십니다. 요거. 요거 보시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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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볼까요? 한번. 여러분 지정권자를 외워야 됩니다. 요거 정리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뭘 하죠? 오래됐다. 그치? 광역도시계획을 수입하죠. 요렇게. 두 개 밑죽어야지. 순서가 뭐가 먼전지는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입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거든요.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이 있어야 광역도시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광역계획권은 원래 있던 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에게 지정을 해줘야 돼. 그 지정권자를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많지는 않아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죠.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 도지사. 두 명. 그래서 여기 보면 국장이 있고 누가 있냐면 도지사가 있지. 도지사. 두 명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국장이 지정하고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하느냐. 여기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유형이거든. 첫 번째는 아주 쉽게 물어보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아닌 자를 집어넣고 지정권자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틀린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두 명 빨고 나오면 다 싸다게 날려야 돼.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두 명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국장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광역시장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광역시장. 그럼 지정할 수 있다야 없다야. 그렇게 대답해보면 돼. 간단하게.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국장이나 도지사를 갖고 물어보면서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여기 시도에 걸쳐있다. 이렇게 시도. 시도에 똥강을 쳐야지. 시도에 걸쳐있다. 이걸 준단 말이에요. 지문에 주는 지문이라니까요. 여기는. 여기를 바꾼다고. 국장을 바꿔버려. 지정권자를 바꿔버린다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싸다게 날려야지. 그래서 시, 도가 나오면 국장이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 얘기야. 같은 도가 나오면 도지사가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 얘기야. 그런데 같은 도는 거의 안 물어봐. 왜? 안 틀리니까. 같은 도니까 다른 자가 지정할 수가 없잖아.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되는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이 뭐냐면 여기다 형광색을 비추고 해야 돼. 지정 하얀다 나오면 싸다 얘기 날려야 돼. 그렇지.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말고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개만 알면 광역계가 100% 맞추는 거 와서. 별거 없어. 나중에 지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에서 물어봅니다. 이게 다예요. 또 출제인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광역계권 지정권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광역계권 지정을 했어요.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광역계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입해야 돼. 그게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을 수입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지. 일곱 가지 경우가 있거든. 일곱 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물어볼 수 있는 게 1, 2번이 여기 별표가 돼야 돼요. 사실은. 1, 2번이 별표가 돼야 되고 1, 2번이 풀리면요.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1번부터 7번까지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2번을 먼저 정리하신대. 왜냐하면 지금 광역계획권을 끌고 내려와야 되거든. 광역계획권은 이미 지정된 상태야. 그럼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상태면 시, 도에 걸쳐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끌고 내려와야지 이렇게. 이미 지정된 거지. 이런 상태에서. 그럼 이미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될 게 광역도시계 수입이거든요. 그럼 시, 도에 걸쳐있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된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지정이 된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이거 누가 수입합니까? 이런 얘기거든. 광역도시를 누가 수입합니까?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간단하죠. 지정을 누가 했죠? 국장이 했죠. 국장은 지정했으니까 뒤로 물러난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명이 수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국장 밑에 있는 자가 수입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누가 드릴까? 이걸 바꾼다고 이거. 시도회사 공동으로 수입해야 되는데 국장이 수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싸대게 날려야 돼. 이게 답이에요. 이거 주는 지문이라니까 시도에 걸쳐있는 거. 다 주는 지문을 외우지 말라고. 나왔을 때 시도에 걸쳐있다고 나올 때 이거 수리권자가 맞는지를 보는 거는 여기다 형관샘을 찍으셔야 돼. 이게 답이거든요. 얘가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형관샘 막 밑줄 끄고 다니지 말고 시도가 나왔을 때 시도회사가 공동으로 수입해낸다. 이걸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 이걸 조금 이따 지문으로 확인해드릴 거야 제가. 그럼 이건 어떨까? 같은 도에 걸쳐있대. 같은 도 여기 있잖아. 같은 도. 그럼 도의사가 지정했죠. 그럼 밑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거지. 도의사 밑에. 그럼 누가 수입할까? 그럼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거 맞지. 이거 답이라니까 이게. 별표한 게. 얘네를 답으로 낸다고. 틀리게 내거나 옳게 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하나. 그럼 보세요. 지금 수립하는 자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원수가 공동으로 수입하는 경우 있죠. 그렇지. 근데 수립을 했다. 이렇게 하고 가. 수립했어. 시도의사 공동으로. 그럼 수립하면 이 시도의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을 찾아가서 뭘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받으러 가야지.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지. 그렇죠? 그 기간이 100년 있다가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몇 년? 3년이야. 3년. 근데 3년이 지났어. 근데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직무기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뭐가 있냐면 3, 4번이 두 개 묶어야 돼. 다 3년이란 글자가 다 올 거야. 지금.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의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의 도지사는 수립권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지. 그럼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 맞아요. 3년 줬는데 수립권자가 직무기 했어. 본인이 수립을 안 했어.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럼 똑같은 원리로 가볼까? 4번도 똑같아요. 지금 이거 누가 수립하는 거죠? 시장구소가 수립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겠지? 그것도 몇 년? 3년.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똑같은 원리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시장구소는 수립권이 없어지죠? 그럼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그렇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거 이거 키워드 이거 이거 하나씩 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5번이 뭐냐면 시도이사가 뭐하는데 지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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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의 동그라미 침대. 요청의 뜻은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시도이사가 뭐라고 하냐면 국장한테 가서 요청하는 거야. 시도이사가 현재 수립권자인데. 현재 수립권자인데. 지우고 보자. 현재 시도이사가 수립권자인데 둘이 수립하기 부담스럽대. 힘들대. 그러면 한 단계로 있는 누구한테 가서 국장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수립을 요청하는 거거든. 그럼 국장이 뭘 받았어요 지금? 요청 받으면 시도이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퍼펙트. 이렇게 되잖아. 같이 수립할 수 있어. 국장이 시도이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누구도 가능할까? 누구도. 그럼 시장군수도 가능하지. 시장군수도 요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침대지.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자 그때는 시장군수가 도의사한테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사가 요청받아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가능해요. 이거 공동수입 가능합니다. 공동수입은 다 가능하다고 대답하십니다. 결론은. 그래서 공동수입하는데 한 단계 더 가면 여기서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요청을 받아서 시장군수와 공동수입했죠.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요 안 받아요? 잘 나와요 시험에. 안 받아 안 받아. 일단 도의사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국장을 찾아가서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자 시장군수가 여기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해야지 우리. 시장군수가 요글자가 들어가거든. 협의를 거쳐서 요청할 수 있어 시장군수는. 여러분 뭐냐면 6번 7번은 두 개 다 묶는 게 좋아요. 6번 7번. 전부 다 요거는 시장군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장군수는 뭘 할 수도 있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어. 둘 다 가능해. 여기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면 협의는 쏘곤쏘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시장군수는 자기네들끼리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쏘곤쏘곤 하는 거지. 그리고 도의사한테 싹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도의사가 보세요. 요청받아서 단독 수입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중요하지. 이거 매년 나오지. 얘가 매년 나와요. 내가 출전이라고 해도 내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한 국장한테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지. 도의사가 승인권자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신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논점을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큰 논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쓱 볼게. 광역도 시계에서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라고 배웠죠. 데이터 전산망. 몇 년마다? 5년. 이것만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답이야. 5년마다 확인하고 반영하면 돼. 수정하라는 얘기지. 공청위 해체해야 된다. 맞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 구성이 없는 계획들은. 타당수험토 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상위 계획이 무슨 타당수험토를 해요. 타당수험토는요. 광역도 시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계획들만 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만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요거지 요거. 조정신청. 조정신청에 또 그라미 침대지. 여러분 광역도 시계는 조정신청 제도가 있어요. 조정신청이 뭐냐면 공동으로 수입할 때만 들어갑니다. 그럼 시도의사가 현재 공동 광역도 시계에 수입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하고 싸우고 있어. 그럼 수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한 단계에 의해 있는 국장한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장한테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죠. 여기 논점이 뭘까. 조정신청은 단독이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단독이나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 재협의 공고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키워드예요. 물론 국장은 중앙도시계에 의해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 전문성이 없으니까. 국장 나오면 중앙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수립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봤고. 지문을 한번 볼까요? 교재를 보세요. 이제 문제가 싹 풀려야 됩니다. 거기 테마 1번. 테마 1번은 자주 출제되는 옳은 지문이야. 옳은 지문만 뭐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옳은 지문을 먼저 보는 게 맞아요. 틀린 걸 먼저 보셔야 돼. 옳은 것만 맨날 봐. 그럼 눈에 들어와. 그럼 틀린 게 왜 틀린다가 나오거든. 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걸 먼저 보는 거야. 옳은 게 다 됐다. 그럼 그 다음에 틀린 걸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볼까요? 둘 이상 나왔어요. 방금 전에 배운 거.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에.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뭐 한다고? 연계 하나로 묻겠대. 게임 끝났지 뭐. 그럼 여기는 뭘로 지정하죠? 다 잊지 마시고 광역계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 하얀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항상 살아 있어야 돼. 하얀다라면 싸대기 날려야 돼. 이거 중요해요. 여기는 다른 용어 필요 없어. 연계 나오면 둘 이상을 묶어서 연계시킨다 그러면 뒤에 절대 안 바꿔요. 단어. 이런 거 안 바꾸는 단어야 이거. 이건 그냥 보는 지문이야. 쓱 보고 넘어가도 돼. 환경보전 난다. 뭘 바꾸겠어. 광역수를 채워줘서 정비한다. 뭘 바꾸겠어. 바꾸기 없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옳은 내용. 이렇게 해서 체크 두 군데만 하시면 돼. 몇 개 이상을 묶는다? 둘 이상. 기능을 모아기 위해서 연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땅땅땅. 하고 끝내버려 이거. 다른 거 잊지 말고. 이것만 읽으면 돼. 이것만 계속 읽어. 양 더 줄여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건 어떨까요? 국장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지정할 수 있지. 그런데 대상이 맞나 볼까? 여기 걸쳐야 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갑자기 당황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주면 대상지역은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특별시 주거나 광역시 주거나 자치시 주면은요. 이 위에 있는 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거잖아. 그럼 시도 속에 특별시 있어 없어? 광역시 있고. 자치시 있죠? 그럼 시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시도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예를 들면 시도 속에 포함이 된 개념이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 가서. 당연히 옳은 내용이지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것만큼 체크할 게 없습니다. 자 3번 가자. 자 이렇게도 나와요. 유형을 보는 거야. 유형. 어떤 어떤 형태의 유형인데 똑같은 말을 약간 바꿔서 돌려서 내는 거거든. 이거는 가장 전형적으로 자 보면은 광역계획권 이렇게 나와. 인접한 몇 개 이상. 여기서 나왔던 지문이잖아. 나왔던 지문.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맞죠? 관할 구역에 전부나 일부를 묶을 수 있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일부에 특히. 일부에 동그라미 있죠.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 못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광역계획권 지정은 둘 다 가능합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부만도 지정할 수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지정하는 게 광역계획권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정 먼저 만나보자. 국장 지정할 수 있죠. 이제 드디어 나왔잖아. 외운 게 나오잖아. 국장하고 누구? 도지사가 끝까지 읽어야 돼.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지. 퍼펙트하지. 이 지문이 다 보여야 된다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게 지금 틀리. 우리가 새로운 형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7, 28, 29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알면 이 세 개 지문은 다 풀리는 거야. 지문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론을 딱 정리한 다음에 그 형태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어. 두 개 이상을 묶는다는 것이고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지. 기능을 상호 모한다. 연계. 그 정도만 보시면 돼. 됐고. 이건 어때요? 4번. 논증이 뭘까? 자 국토교통부장에 나왔어요. 그럼 이거 밑줄 하나 체크를 좀 해야 돼. 국장이 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국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지. 그치? 아. 그때. 자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소의 의견을 들은 후 이건 논점이 아니야. 의심하고 지정하는 거거든. 광역계획권은. 그러니까 이건 의견 듣는 거 맞네 그래야지. 이 앞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안 바꾸니까. 여기서 바꾸면 이걸 바꿔요. 중앙자가 지방으로 바뀌면 X야. 키워드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도지사가 지정할 땐 지방이 돼야 돼. 맞나요? 그렇게 연 매치가 안 되면 싸당이 날려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는 게 맞아? 중앙이 맞지. 됐고.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 껌이다. 껌. 5번 지문. 네 글자. 무슨 계획 나왔어요? 무조건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맞네. 이거 국장. 동그라미 침대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다 맞춰야 돼. 다른 건 중간에 보지 말고. 국가계획이 나오는 순간 광역도식의 수리권이나 누가 된다? 국장. 맞다. 퍼펙트. 우리가 공식 만들었잖아요. 무슨 계획은? 국가계획은 국장이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됐습니다.